겉절 전장 쓰니까 된장을 좀 더 넣어야지 민들레에다가? 아 민들레가 써서? 민들레 겉절이 아 민들레를 넣어서 겉절이? 응 이제 젖국이 짜니까 쪼끔만 된장 한 숟가락만 한 숟갈 쪼끔만 기만해 또 젖국 이거 섞은 거야 까나리하고 멸치액젓하고 그러니까 한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마늘 한 스푼 둘 셋 그거 매실? 매실 매실 두 스푼 민들레 민들레 겉절이 한 거야 민들레가 몸에 좋지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아 부추 파 안 넣고 부추 부추 이렇게 해서 끝났어? 아니 이제 깨쳐야지 양념 골고루 참기름 참기름은 안 들어가는구나 나물이 아니라서 겉절이라서 김치처럼 깨 깨 깨만 치면 끝나 된장 된장을 넣어가지고 쓴맛을 잡는 거야? 응 맛있게 보이네 맛있다 아 맛있어 보인다 민들레 민들레 물을 다 놓은 거야 싹싹하다 맛있네 확 틀리네 또 부추랑 맛이 아주 맛있네 누룽지 먹게 뜨거워 너무 많이 먹었어 뜨거운데 누룽지가 저 오늘은 땡기네 이게 안 먹고 싶을 땐 또 밥 먹고 민들레가 맛있네 민들레가 맛있어 그게 쓰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많은 수 이렇게 되면 놔 있어 음 꾸미지함 오구 오븐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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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